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라페라 데이즈드 앤 컴퓨즈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4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락킹체어, 포드락, 리커버, 락백,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샷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왼쪽,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드스텝, 오른발, 뒤꿈치로 스커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재즈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스텝, 오른발, 포드스텝, 왼쪽, 기브네일, 피버턴, 오른발, 포드스텝, 왼쪽, 기브네일, 피버턴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모디파이드, K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점프하면서 포드스텝, 투게더, 인플레이스 왼쪽 사선 뒤 점프하면서 백, 투게더, 인플레이스 오른쪽 사선 뒤 점프하면서 백, 투게더, 인플레이스 왼쪽 사선 앞으로 점프하면서 포드스텝, 투게더, 인플레이스 이때 힙범프를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스텝 할게요 V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아웃, 아웃, 백, 투게더, 카운트 1, 2, 3, 4 태그 포함해서 풀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3rd wall 1,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4 wall 1,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Thank you for watching